탑이네 이렐리아 나 진짜 개털 자신있어 이렐리아는 어차피 이렐리아는 그냥 내가 맞짱 뜨면 이긴다는 마인드거든? 합작부 세냐고요? 세진 않아 오 왜이래 아니 이게 왜 맞아? 씨발 진짜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미친새끼가 이렐리아 나 진짜 개털 자신있어 이렐리아 아 저걸 탑이랑 게임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맞는데 갑자기 탑샷구 존나 마려운데? 탑샷구 존나 마렵다 탑샷구 존나 마련 아야 그만해라 진짜 허허 이거 안되겠네요 집 가야겠습니다 뭐야 왜 이러세요? 저한테? 당구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게 아니라가지고 뭐하세요?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뭐 하시는거죠? 왜 이러세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저한테 저런? 탱 나닙샷구 나닙 탱샷구 아니 영재야 나는 속이지 말아야지 아니 이거 좋은데요? 아니 이거 좋은데? 나닙이라고 했어? 나닙이 아니라 뭐지 이거? 이건 뭐더라 이거? 난교 헤이! 헤이 유! 난교래 뭐냐 이거 이런 차치 자 가보자 이거 간다고? 가는거 좀 아닌거 같은데?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맞는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뭐야 아 뭐야 잠깐만 안있어? 아니 저새끼가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당황스럽네? 잠깐만 이래비래 안 찍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직가야 될 것 같아 아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직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송초반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아 요건 캐릭터가 내가 볼 때 잘못 만들었어 저거 말도 안 되는 캐릭터야 저거 어? 이기게 됐네? 뭐지? 어? 잠깐만 왜 이기는 거지 이거? 왜 이기는 거지? 이거 왜 이기냐? 아 근데 왜 얘가 나와? 아 아직 그리겠네 어? 어? 뭐지? 잠깐만 이거 왜 이기는 거지? 아니 이게 할 수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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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저거 안 되나? 그건 진짜 핏이야 한 번 죽을 때마다 존나 막 진짜 수치심 개 느끼고 막 죽고 싶어질걸? 아 왜 마나가 없었어 개새끼들아 다 들어와 마짱 꺼 그냥 마짱 꺼자고 마짱 꺼 그냥 어? 마짱 꺼 그냥 다 죽여줄 테니까 어? 이게 템샤크야 나야 이게 영진이라고 어? 오 잠깐만 응? 응 피해 잠깐만 니가 죽으면 좀 소홀한데 나는 멘토가 뿌려줄 테니까 어디서 그니까 충분히 나 그니까 마짱 꺼 마짱 꺼 그냥 딴 땅에서 그냥 탱이 너무 지려 그냥 그냥 탱이 답이 없어 상대가 이거 다 보이지? 개상이라니까 이거? 상대가 답이 없다니까 그냥 상대가 답이 없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탱탱해가지고 그냥 탱탱해가지고 탱탱해가지고 지금 탱커가 주먹 한마리 다 더 넣어난 거야 팀이 잘해서 이기는 것 같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팀이 잘해서 이기는 것 같다고요? 야 내가 딜 1등이다. 내가 딜 1등이야. 정판.